내가 이번에 형 살려주면 형도 내 부탁 들어줄거지? 뭐해? 빨리 참여! 김요한, 어디 있습니까? 여기, 신선동이라고.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. 야, 이거 승리 없었네. 내가 주워심내는 이유, 알겠죠? 요한 씨는 여기서 뭘 할 거예요? 접수. 마지막 기회야. 다 끝났어. 널 따를 압전들도 하나 없어. 제가 제 모든 비밀, 진실 말씀드리면 그때는 저 받아주시겠습니까?